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디퓨저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코코도르 디퓨저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디퓨저로 10종류의 향기선택지 있고 디자인 깔끔하며 간단하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4위는 이모레돌런트 디퓨저 리필입니다. 디퓨저 리필액으로 용량 대비 가격 저렴하고 8가지 향기선택지 있으며 디퓨저통 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3위는 듀카 대용량 디퓨저입니다. 대용량 제품으로 향기 오래가고 가성비 괜찮은 편이며 고급스럽게 선물 포장되어 있습니다. 2위는 라피네르 턴테이블 전자디퓨저입니다. 전자식 디퓨저로 인테리어 효과 좋고 타이 충전 가능하며 발향력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1위는 살림백서 라이스 앤 오브 디퓨저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디퓨저로 향기 오래가고 용기 디자인 미니멀하고 간편하게 선물하기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